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요한복음 chapter 18 day 11 John chapter 18 verses 35 through 37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문장 읽기 끊지 않고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시고요. 할 수 있다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Am I a Jew? Pilate replied, Your own people and chief priests handed you over to me. What is it you have done?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it were,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my arrest by the Jewish leader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You are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In fact, the reason I was born and came into the world is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져요. 서로 하는 말이 너무 다르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제가 왜 동문서답이라고 말했는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암기. 어휘는 무조건 딸딸딸 우리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의미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짓독 짓게 해보겠습니다. 35. Am I a Jew? 이제 저기 빌라도가 답답하죠. 이제 답답하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동문서답처럼 들려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냐?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Finally pride.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You own people and cheap friends. 너의 민족과 그러니까 너의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handed you over to me. 너를 나에게 넘겨줬어. Over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위로 넘어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의 소유에 있던 것이 이쪽 소유로 넘어가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버가요. 그래서 너의 민족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를 나에게 너를 넘겼잖아. What is it you have done? 이 문장 잘 보세요. 원래 사실은 우리 같으면요. 간단하게요. What have you done?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너는 무엇을 행했느냐. You have been이라고 쓴 이유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한 번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행해온 일이에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요. What is it you have done? 네가 행한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너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줘요.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이냐? You have done. 네가 행한 거 말이야. 네가 행한 거.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도대체 네가 행한 것이.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알아두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어서 그냥 내가 탁 붙어있는 것처럼 What is it you have done? 이렇게 해놓으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Am I a Jew? 내가 유대인이냐? Finally replied.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You are own people and cheap priest.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Handed you over to me. 너를 내게 넘겼어. What is it you have done?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는 무슨 짓을 한 거냐? 36 Jesus said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정말로 동문서답의 와 끝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빌라도가 너 무슨 짓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브가요. 소속을 나타내요. 소속. 그래서 속하다라 뜻이 돼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If it were 자 요고요. 요거요. 앞에 이 영상을 만약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요게요. 이씨인데 월가 왔어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씨요. 이즈가 오거나 아니면 이씨 워스가 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유 나 데이나 위 다음에 오는 월가 왔어요. 요거 뭐 때문이냐면요. 요렇게 제가 이제 한번 쓴 거를 바로 지울게요. 요거 이제 보여주려고 명확하게 제가 발음하는 거랑 또 이렇게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써봤는데 이제 지우고요. 요거는요. 뭐냐면요. 앞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 뭐냐. 반대요. 반대요. 원래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if 월 그리고 우드 화이트 요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it were 잘 보세요. my kingdom이에요. 여기 뒤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오브 더 월드 뒤에 있는 요거 오브 더 월드가 생략된 거예요.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my servants of the fright 내 종들이 내 종들이 싸운다. to prevent my last 나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의 체포를 못하도록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싸운다. by the Jewish leaders 누구에 의해서 체포해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아마 내 종들이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싸웠을 텐데 이거는요. 제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싸웠을 텐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내 종들이 싸우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이게 가정법은요. 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낙서를 많이 해서 좀 지워볼게요. 다시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딱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if 나오죠. 과거형이 나와요. 그리고 느닷없이 아무 필요 없는 조동사 플러스 종사원형. 이 조동사가 나와요. 갑자기 조동사가 나와요. if절에서 무조건 과거를 쓰는데 이때요. 비동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월을 써줘요. 월을 쓰지 않아요. 앞에 주어가 뭐냐에 상관없이 월을 써줬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우드 피피가 왔어요. 물론 여기요. 다른 동사일 수도 있으니까 여긴 무조건 과거 동사가 오는 거예요. 과거 동사가 오고 갑자기 조동사 플러스 종사원형이 왔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아 반대말이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문장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문장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If it were 앞에 그 생각된 것까지 넣어주는 게 좋겠죠.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My servants would fight 내 종들이 싸웠을 텐데 To prevent my arrest 나를 체포해가지 못하도록 By the Jewish leaders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해 싸웠을 텐데 여기에 To prevent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일단 놓고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아닌 것에 대한 걸 설명 나올 때 또 들어주시면 되고요. 막기 위해서 싸웠을 텐데 내 왕국이 여기 속해 있지 않아서 안 싸운 거야. But now 그러나 이제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내 왕국은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 다른 곳에 속해 있다.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속해 있다. 사실 요거를요. 우리 성경을 저기 개혁계정 성경을 읽어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내 왕국이 다른 곳에 속해 있다.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 즉 내 왕국은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종들이 안 싸운 거야.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은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답변이 도저히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직덕직해 보겠습니다.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If it were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텐데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그러나 이제 내 왕국은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 37 You are a king then 이거 잘 봐야 돼요. 느낌표가 있죠. 당신은 왕이다. 그러니 당신은 왕이다. 이상하죠. 그러니 당신은 왕이다.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느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런 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거야? 되게 혼란스럽죠. 지금 빌라도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You are a king then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 아닌 거야? said 파일렛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You say 지금 너가 말한다. That I am a king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지금 너가 너가 말했잖아. 내가 왕이라고 너가 말했잖아. 이 얘기는요.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지. 네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야. 이런 의미를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You say that I am a king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지. 이런 뜻 In fact 실제로 사실상 the reason 이유 여기까지 그냥 끊어놓는 거예요. 이유 왜냐하면 I가 또 시작되니까 I will spawn 내가 태어나고 and came into the world 세상에 온 이유 당연히 이 사이에 which가 생략됐지만 우리 생략된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읽다 보면 저절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In fact 실제로 The reason 이유 I will spawn 내가 태어났다 and came into the world 세상에 왔다. 아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온 그 이유는 is 뭐 뭐이다 여기는 뭐 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is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가 왔잖아요. 요거는요 뭐 뭐 이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The reason reason이 바로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명하려고 그런 거야.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모든 사람 근데 어느 편에 서 있냐면요. 진리의 표현에 서 있는 모든 사람 On the side of 가 하나의 everyone을 수식해 주는 것처럼요. 진리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Listen to me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Here 하고 조금 달라요. Here는요.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듣는 거. 자연스럽게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리든지 다 듣는 거죠. 그냥 소리가 들려서 듣는 거고요. Listen은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게 돼 있다. 내 말을 듣게 돼 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요. 조금 복잡하진 않은데 지금 영어 문장과 우리말 뜻이 약간 느낌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You are a king then. 그렇다면 너는 왕이 아닌가? said the pilot.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You say that I am here.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In fact 실제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음성에 진리 편에 서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깊게 그 이야기 무슨 얘긴가 하고 듣고 있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는 의미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읽어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독직해를 했지만 의미가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떠올려 보면서 읽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 번 읽어보세요. Am I a Jew? Finally pride. Your own people and chief priests handed you over to me. What is it you have done?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it were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my arrest by the Jewish leader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In fact the reason I was born and came into the world is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he truth listens to me.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양이다 나는 목자다 그쵸? 나는 shepherd 나는 목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빌라도처럼 혼란스러울 일이 없죠. 너무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면 이 사람 데려다가 심리검사 좀 해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진리 안에 거하면 의심될 게 없어요.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다시 되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선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지금 했어요. 저랑 같이 어휘도 봤고요. 기초 문법도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쵸? 뭐 가정법 이런 거요. 이런 거 사실 모르면 이 문법을 모르면 사실 이 가정법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문법은요 그냥 의미를 알고 직독직히 하는 이해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와 문법은 이해하기 위한 단계고요. 이해가 끝났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많이 읽어봐야 돼요. 저 강조합니다. 정말 지겹도록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면 안 되죠. 지겨우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진짜 와 정말 너무 많이 읽었어. 이제 입에서 툭툭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면 안 돼요. 자 입에 툭툭 나오는데 라고 할 정도로 영어 문장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